네, 오후장 시장 점검 좀 하고 단기 유망주, 그 다음에 중장기 유망주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같이 얘기 나올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에 유녀민 멘토 나와있고요. 그리고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금융센터 이기택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건 아무래도 최근에 2차 단지가 좀 주춤하니까 완성차 업체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거는 어제 오늘 비슷한 일이고요. 오늘 화장품 쪽 움직이는 게 조금 가장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놓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먼저 완성차 업종이랑 자동차 부품업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좀 좋아지는 것 이걸 좀 더 장기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유녀민 멘토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자동차 섹터에 수급이 상당히 온기가 들어오는 모습들 특히 대표적인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 52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여기다 우선주까지도 어떻게 보면 신고가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대형주의 어떤 장세가 확실히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분기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 같은 경우 6조가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도요타, 글로벌 일이죠. 도요타를 좀 제친 모습들. 여기에 이제 좀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이런 호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한 2025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 예로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한 두 회사 합쳐서 한 650만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만 한 2025년, 6년 정도 되면 한 980만 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좀 보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네이밍이 상당히 어쨌든 어떤 가치가 올라갔던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타사, 경쟁사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경쟁력으로 꼽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주저환원을 좀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점, 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외국인 수고에 상당히 좀 끌어질 수 있는 유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뭐 1월 1일부터 시작했을, 1월 1일부터 한 5월 초까지 지금 외국인의 수고를 합산해 봤을 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현대차의 어떤 수급이 상당히 강력한 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하나 입증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대형주들의 어떤 랠리가 좀 나오다 보니까 밑에 따라 있는 자동차 부품 종목들에 대한 어떤 랠리도 같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이제 50주 신고가를 좀 작성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저는 뭐 상승으로는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강하게 치고 나갈 때일수록 저는 좀 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확실한 전환, 여기에 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좀 더 두드러지는 어떤 그러한 시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주들은 조금 오른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이 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부품주 중에 오른 데들 말고 조금 더러운 데를 봐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익템 멘트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안 그래도 오늘 장기 유망주 중에 그러한 종목을 좀 들고 나와봤으니까 이따가 좀 코멘트를 해드리기로 하겠고요. 현대기아차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 사실은 EGMP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의 생산 능력, 설계 능력 그런 것들을 인증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리 전기차에서 흑잘 내고 마진을 갖고 올 수 있는 완성차 업체는 딱 두 곳뿐이 없는데요. 그곳이 바로 테슬라와 현대기아차입니다. 포드도 몇만 대 생산하다가 전분 모델도 있고요. 완성차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것들은 이만큼 현대기아차가 발빠른 행보에 따라서 EGMP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의 앞으로 경쟁력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경기가 좋지 못하고 금리가 올라가서 사실은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데도 이러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한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특화된 부품,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에 들어간 특화된 전장 부품들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대기아차의 축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주가 산승 여력이 있고 성장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완성차랑 완성차 부품업체에 대한 의견들이 매우 긍정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주가적으로 보면 기아는 아까 52주 신고가 말씀도 하셨지만 2020년대 약간 횡보하다는 가격대 여기까지도 올라와 있고요.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020년 하반기 가격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주가가 좀 바닥으로 떨어지기 전 가격으로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 여기서 이제 위로 더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두 분 다 그러면 조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여인 멘트 어떠세요? 네, 저는 현대차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오랫동안 좀 횡보를 하던 모습도 사실 20만 원을 돌팔하고 21만 원에 안착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과 연계금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과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저는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을 늘리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경쟁력? 여기에 또는 이제 G90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확실한 주도 섹터가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 섹터로 어떤 매기는 좀 당분간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자동차 섹터의 어떤 매수의 어떤 쏠림 같은 경우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매수 쏠림이 더 지어질 것이다. 이기택 멘트도 비슷하십니까? 네, 뭐 같은 의견이고요. 특히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도주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축이 또 완성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감이 없던 쪽은 기대감에 따라서 기대감이 많았던 쪽은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기대감이 없었던 쪽은 되려 어닝 서프라이즈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과 퍼포먼스가 나타나게 마련인데 이러한 게 1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화장품하고 오늘 화장품주 굉장히 강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기기 쪽, 특히 미용기기 쪽, 임플란트도 포함해서요. 이런 쪽도 지금 좀 좋습니다. 우리 유념인 멘토부터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화장품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뉴스플로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결국 중국 시장에서 얼만큼 한국 화장품이 다시 예전에 마켓시어를 회수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뉴스플로우 최근에 식약청 국장이 중국으로 출장을 갔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반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장 먼저 움직임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슈에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 시즌과 연관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미용이라든지 의료기기 쪽에 대한 제가 볼 때 집중도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 섹터는 약간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미용, 의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용, 의료기기도 좋고 특히 이제 덴탈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대장주가 이제는 좀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 절차 밟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낙수 효과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관심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화장품보다는 미용, 의료기기, 덴탈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업펀드가 이제 공개 매수를 해서 거의 지분 100%를 확보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순사상으로 이제 아마 상장 폐지가 될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이제 두 번째, 시장에서는 이제 그게 대장주 되는 거죠.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이기택 멘토도 화장품 주들은 좀 단기적인 이슈로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어저께 실적에서 힌트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제 중국은 좋지 못하고요. 중국에서는 공장을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실적에서 힌트를 좀 찾고자 하는 것은 예전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진 부분, 여기서 옥석가리기가 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주도 OEM, ODM사였던 코스맥스와 한국홀마의 바톤을 받은 게 코스메카 코리아거든요. 오늘 상승폭이 차트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점 상한가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 기대감이 없었던 쪽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퍼포먼스를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 중국보다는 중국, 국내, 미국의 공장이 있는데 미국 선진국 쪽에서 매출 퍼포먼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주가 퍼포먼스가 나려면 어느 정도 실적이 보여졌나라고 거들떠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94억 나왔는데 1분기 안에 92억을 보였습니다. 한 분기에 작년에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퍼포먼스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 이동이 됐다라는 데 주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다라고 하면 중국 이외의 선진국, 일본과 미국에서 좀 선전하고 있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가 앞으로 실적과 동반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동시에 상한가를 갔던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도 사실 중저가 화장품이면서 K-POP 열품명에 따라서 화장품 쪽에서 산단이 미국 쪽에서 선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의 의존도보다 일본과 미국에서 의존도가 높고 시장 확대해 나가는 종목으로 선별한다라고 하면 충분한 시세 상승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잉그로드랩 같은 중국 시장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 좀 포션이 있고 앞으로 그쪽에서 잘 할 것 같은 기업들 위주로 화장품 주도 투자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엔터주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결국에는 K-POP하고 우리가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제도 유진투자증권의 연구원 나와서 K-POP과 관련된 엔터사들을 저희가 점검을 한번 했거든요. 오늘도 나쁘지 않습니까? SM도 나쁘지 않습니다. SM도 그렇고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엔터주들은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윤여인 멘토 일단은 1분기의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앨범 판매량 같은 경우 좀 각 4사를 합쳤을 때 제가 알기로 분기 최대의 지금 앨범 판매량을 좀 기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600만 장 이상 좀 팔린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컴백을 한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 선주문량이 상당히 레코드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러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향후 예상되는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한 가지도 봐야 될 것이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라든지 JYP 같은 경우 미국에서 실제로 오디션을 해서 어떻게 보면 메이저 시장인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라이브로 생중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또 다른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IPA 이쪽이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업과는 좀 다른 매력이 있죠. 사실은 제가 볼 때 중국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항한형 이슈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제가 볼 때는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도 조정 씨의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다만 인지의 주가상으로 봤을 때 제외 펜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점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하이브라든지 제가 볼 때는 SM 같은 경우가 좀 차선 호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진 투자 정권의 이은지 연구원도 사실은 타픽으로 뽑은 종목이 똑같습니다. SM하고 하이브라든지 그중에서도 SM이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올해 좀 볼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이기택 멘토도 엔터주에 대한 입장은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타픽으로 꼽고 있는 게 있으면 타픽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면 여자아이들이 복귀를 하죠. 4대 기획사에 집중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이외에 기획사의 능력을 따라서 스타를 키울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중소형 시가총액이 작은 그러한 엔터사도 사실 올해 실적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주가 퍼포먼스도 사실 4대 기획사 못지않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큐브 엔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자아이들 소속 이외에 신규로 남성그룹 그리고 여성그룹을 올해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도 충분히 그 실적을 다 반영하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자아이들 얘기 나오면 이기택 멘토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큐브 엔터를 제가 엔터 물을 때마다 하반기에는 큐브 엔터, 큐브 엔터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의견도 두 분 다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네요. 화장품주나 엔터주의 흥행이나 이런 것들 미국에서의 워낙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게 화장품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단기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저민 멘토 오늘 가져오신 단기 유망주 바이넥스입니다. 위택 개발 생산 매출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게 바이오 관련된 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기택 멘토께서는 아이패밀리 SC, 제가 이렇게 읽기가 힘드네요. 국내 및 일본 내 독보적인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패밀리 SC에 대해서 오늘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바이넥스의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CDMO랑 상관이 연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분기에 아무래도 영업이익과 매출액 자체가 전년동기 대비 상당히 아웃포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86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전년동기 대비 한 23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분기 사상 최대의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지금 바이오 세밀러 후보물질, 셀트리온에서 갖고 온 거죠. 이런 좀 물량이 1분기에 좀 반영이 되면서 특히 이제 바이오 사업부의 매출이 상당히 좀 아웃포폼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쨌든 CDMO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셀트리온의 위탁 생산 물량 같은 경우가 1분기에 좀 대부분 공급이 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2024년에 셀트리온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 후보물질 같은 경우가 좀 인허가가 또 다시 나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기대해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에 더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동정업계에 비해서 상당히 좀 PR이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주몽상 보게 되면 거의 저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저가의 매력도 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목표가격하고 선절가까지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500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선절가 같은 경우는 9,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넥스에 대한 단기 투자 의견입니다. 1차 목표가 14,500원에 선절가 9,000원 제시하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기택 멘토가 가져오신 아이패밀리 SC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이 고무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됐고 그리고 4분기에 보여줬고 이번 1분기에도 연속성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일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잉글랜드 우드랩 같이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타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일본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패밀리 SC가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한 퍼포먼스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4분기 때 이미 보여준 바가 있는데 국내와 해외 각각 매출 비중이 36%, 36% 거의 유사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일본 매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내에서는 올리브영을 통해서 유통을 했고 일본에서는 로손을 통해서 1만 2천 개 이상에 입점하는 등 영업처를 다변화하고 유통망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월 13일 날 일본에서 마스크를 공식 해제했거든요. 그래서 조기 품절을 했는데 이제 부랴부랴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다시 또 초도 물량 이외의 물량을 납품한다고 하면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연시 되는 게 사실 색조화장품에서 클리오 이외에 이 정도 성장을 보여주는 업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매출은 한 40% 정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5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몇몇 안 되는 화장품 중에서도 옥석가리기를 한다고 하면 오늘 상하가 간 종목 이외에 또 뭔가 있을까 주변주를 본다고 하면 아이패밀리 SC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가 4월부터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 목표가와 손절가 좀 제시해 주시죠. 손절가는 예전에 화장품 중국 관련돼서 주가 퍼포먼스가 있을 때 10배도 가는 종목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목표가 3만원 손절가 1만 9천원 투자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꽤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단기 유망주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목표가 3만원에 송주학가 1만 9천원 제시하셨습니다. 아이패밀리 SC씨 앞서 이제 오늘 화장품주들 좋은데 단기적이 아니라 그래도 좀 갈만한 것들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투자 포인트에 적확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기택 멘토의 단기 유망주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두 분이 골라오신 중장기 유망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윤현민 멘토의 중장기 유망주 저스템입니다. 실적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이 애매할 때는 사실은 가장 실적 좋은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맞죠. 저스템 한번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기택 멘토께서는 중장기 유망주로 국내 최대 전장용 커넥터 제조업체 한국단자를 들고 오셨네요. 저스템부터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스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속해 있는 장비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신재생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쪽,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세 공기 분자 오염이라든지 또 불량을 유발하게 되는 어떤 정전기 제어 같은 부분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회사는 그러한 부분에서 독점적으로 글로벌 업체들과 협업을 맺어가면서 사실은 최근에 공정 미세화에서 상당히 수혜를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국내 쪽에 보게 된다고 하면 OLED 제조 시에 불량을 유발하는 정전기 제어를 위한 이오나이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일본의 2차전지 장비 기업으로부터 지금 열처리 에이징 장비 공급 LOI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하반기부터 제가 장비 공급이 예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올해 3월에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플람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저온 플라즈마 기술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플라즈마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SNS 탭 같은 EUV 쪽에서 상당히 불을 뿜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스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하고 선절가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만 4천 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선절가 1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전기 유방주 저스템 목표가 2만 4천 원에 선절가 1만 5천 원 제시 받았습니다. 한국단자의 투자 포인트 이기택 멘토에게 듣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선을 잇는 커넥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장화가 되면 될수록 전선은 많이 필요하고요. 그 커넥터의 용도나 다양성은 점차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네스를 만드는 기업은 따로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커넥터를 만드는 기업도 따로 있는데 한국단자가 국내 1위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자동차가 전장화가 되면 커넥터를 그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매출은 늘었습니다. 예전에 11만 원 갈 때 8천억이었던 매출이 지금 1조 1천억 원대까지 1조 2천억 원을 육박할 정도까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대략 11만 원대부터 6만 8천 원대까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제품 믹스가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주가 이익의 마진폭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모색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전장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커넥터 사용량이 늘어나고 거기 연구개발했던 새로운 커넥터들이 들어가면 마진율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친환경차가 늘어나니 당연히 커넥터가 늘어나고 거기에 국내 1위 업체인 한국단자의 주가 퍼포먼스도 기대할 만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의 전장화에 따른 수의 한국단자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요. 지금 목표가 아래로 나가고 있네요. 목표가 7만 5천 원에 선조약가 5만 4천 원, 중장기 유망주로 한국단자까지 소개받았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녀민 멘토 그리고 이기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이기택 멘토의 전장화에 따른 수의 한국단자까지 소개받았습니다.